으 으 선택하여라 뭐야 미친 보스 보상에 룬피 나온다 안 나온다로 내기할까 당신의 시장유물 유황으로 대체되었다 클리어한 막 엑스만 고래밥에서 시장유물 교체 선택지를 고를 수 없음 아 소원 감사합니다 클리어한 막 땅 만원 유황 능숙한 찌르기 사만원짜리라니 유황 심장클 어떡해 유령의 영상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까 모독 막던 백은 가능 폭포 신경독 신경독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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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리렴 죽어버리렴 고우대 포션 돌진 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아니 다 어디갔어 왜 안나와 그렘 그렘저스 나와서 죽죽죽 한방에 다 털리는거 보고싶다 정말 보고싶다 룬 피라미드 나온다 33 안나온다 67 룬 피라미드 나온다 33 과연 과연 과학일까 과학일까 미신일까 과학일까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잘 모르겠고 잘heimer 좀 다른 빨라 그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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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불린 머리? 있었던 적이 없는데 공포 공포는 과연 좋은 카드인가 여기서 포션 빠지겠네 한턴 팔뎀 팔뎀의 포션백이 좀 아까운가 그 판단? 그 선택? 인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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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나온다 안나온다 턴 종료 시 있어야 발동하는데 턴 종료 할 때 없었나? 타면 탈수록 이상한 게임 턴 종료 터제 게임이니까 뭐 그럴수도 있지 자 과연 룬 피라미드는 나올까요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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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짠 미신이었습니다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나온다 안나온다 상점에 놔도됨 커피 커피 엘리트 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독지 꼬칭 휴 전략가 괸전 두 갠데 괸전 두 개면 지불만 하지 않을까 괸전이 한 개도 아니고 유리칼 괸전 전문성 저저저 망할 전문성 저거 반사 이괸전 전반 어차피 불에 가도 잠을 못자기 때문에 강화할 카드 집긴 해야됨 계도된 산박 도낫 가운데 아무리 돈이 악기 동일하지만 고개 안 나오면 지금 전략가 집은 것도 별수잘덱이 없는데 서순 이번에 드로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이렇게 체력아낀 거네 운이 좋았다 더 맞을만 했는데 운 좋아서 체력 아꼈으니까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숫도 아 이거 죽죽죽 났으면 죽 죽 어버리렴 뭐야 손수집은 전략가 기껏 강화까지 해놨더니 심지어 심지어 세건데 심지어 도갈 도갈굿 귀즈비굿 고개굿 제거굿 도갈이 있으니까 수비지우고 더 괜찮은 놈으로 하나 짚자 아카베코 왜이렇게 좋냐 아카베코 처음 나왔을때 뭐 사..삼인가 그러지않았나? 개쓰레기였는데 개척 개척 음..뭐 저구 처음 나왔을때 몇혜였더라 개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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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요리칼이랑 파란거 하나 가져가네 아 이런 재수가 없구만 흐릿함 다음 턴에 어차피 끊길텐데 쓰지말자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세개인데 왜 두개만 짚냐구요? 절제? 앤디캡 한손만써서 상대해주지 짚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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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전정도 되는 카드 . 퍼럭. 연금. 소주 나올 것 같은데? 과학 1, 과학 2 아야씨, 이거밖에 먹을 거 없잖아 아... 과학 기계학습이랑 똑같은 것도 모자라서 시장유물 하나 뺏어갔는데 저게 어떻게 저게 어떻게 보스유물이지 메가크릿 깨말못설 오늘도 1승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첫 턴에 이득이라구요? 밴반지가 없으시니까 손해 아닌가? 얌 반지 비얌 일하다가 모기를 씹었다고요? 뭐지? 무슨일이길래 혈 받았네 혈 받았네 구르기 파워 초파리 계몽 능숙 발견 광기 치약 성급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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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지 때문에 좀 그러네 능지 없으면은 유리칼 능지 없었으면은 성급함 할만했을텐데 강화도 돼있고 아깝숑 치약 할만하지 않아? 유령의 영상 또 없어 근데 흑우 맺지 아 나 저거 6월달거 업데이트 안한거 같은데 7월달에는 업데이트해야하나? 발견 넣을거만 발견 정도 아닌가? 발견 발견 히히 카우즈 발견은 근데 취소가 안 돼 오 오 일괜전 사일은 도적이 아닙니다 헌트리스입니다 내놈추 뱀반지에 적혀있음 뱀반지에 적혀있음 여사냥꾼 훈탑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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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운집 히히 히히 왜 우쇄 잡냐 티리모자라 이런 전략가 못 뽑았다 흐릿함도 못 썼다 그래도 잡았다 거인의 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계도된 산박 유령의 형상 그래도 형상이 맞겠지 갓카던데 강강강 가야 가야 hin 항상 바로 쓰고 얼리 탐 쓰지 말고 아니 뭔 소리야 그리 탐 쓰고 명시에 세게 달리고 양초 또 사신경 똥중 나온다는 의미인가 나뭇잎마을에 푸른 양초 뭐야 보정 커플임? 요요 탈출구 맹독 이거 고민되네 맹독이야 탈출구야? 맹독추 탈출구야? 맹독추 돌진 정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정밀이야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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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경독 어차피 다 추측 아닙니까 튕겨내기 메가크리 지들도 지들도 모를건데 뭐 예비순수 발놀림 아이고 목국님 네?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포인트를 잃으셨습니까 역시 귀집이야 개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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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abra 개 찾아 흐릿 나는 흐릿하다 이러면 형상 필요 없는데 근데 어차피 창과 방패에서는 템포 느려서 필요한 창앤 방패 이러면 형상 필요 없는데 이러면 형상 필요 없는데 어? 핑바 얘네들 인공불은 다 언제까지야? 맨전도 안 나왔네 저거지 유독가스가 나왔을까? 흠 순수로 더 태우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러다가 평생 못 쓸 것 같아가지고 한길쌀 굴 둘 오우케잉 행컨까지 되겠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2,534 짠 가방이 나올까 안나올까 안나올까 안나왔다 다 미신이었어? 아 창방 남아있다 섣불리 판단할뻔했다 뭔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창과 방패 약화보다 귀집비가 더 많이 감소되니까 이렇게 하고 흠 버퍼 지키려면 안 맞아야되네 버퍼 지키려면 안 맞아야되네 14 14 14 14 10 10 10 8 깎으면 6 거기에 약화 걸리면 안맞을 수 있긴 있긴 있겠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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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영상 제발요 제 팔 오 간절함이 닿았다 기독겐 아 에임밍 이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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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작도야, 발놀림이야. 지금 반사신경을 다 못버리는 것 같아서. 반탄 나오는 것 봐. 중바로 중바로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보자. 아이고. 성곤벨님. 원 감사합니다. 신나는 노래. 이거 형상 써야 되지 않나? 아니다. 요정이 지켜주는구나. 릴댐트. 이 정도면은 괜찮네. 이제 형상. 안 쓸 수가 없겠죠. 늑숙한 지렉이. 니깟 못해. 크리타는 핸드 잡아놓고. 크리타는 핸드 잡아놓고. 세 턴이라요. 더 있죠. 크리타 써야겠다. 쓰고. 뽑고. 덱 섞고. 냉독. 략가. 크리타. 크리타. 안 끊어져야 할 만한데. 오우. 유황미션 선입금. 자로감 장금은 유튜브에 올라오고 나서. 선입금은. 먹튀하는데. 닐리리아님. 이만호원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이제 귓집비로 맞고. 독댐 내 턴 들어가잖아. 1, 2, 3, 4. 그러면은. 280이니까. 100딜만 넘어잡네. 모바일 슬더스. 업데이트 안하는거. 메가크린 놈들. 내 때 제가 불러가지고. 슬더스 좀 덜 팔렸어야 했다. 잡긴 잡았네. 잡긴 잡았네. 슬더스 안 팔렸으면은. 모바일 내지 말라고 해도 됐지. 신 캐릭터 내고만. TLC로. 그. 심장. 허접색. 48분이나 걸렸네. 예에에에에. 하아. 모바일에 막. 비탄. 비탄 이용권 이런거 파는거 아냐. 도갈 시작권 보스 유물 리롤권 완벽조차 넘어선 가지 해금권 보스 유물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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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